약간 슬픈 정서가 쫙 들어가고 좀 로맨틱한 정서가 들어가야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애간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살짝 멜로디는 유지하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부터 약간 슬펐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자분을 그윽히 쳐다보면서 3분의 2 지점 황금비율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여자분이 여기서 책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